김소연, 월수입 공개의 충격, 현재 행사 및 출연비용은 얼마?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스타 김소연의 월수입과 방송 출연비용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알아보려 합니다. 김소연은 그녀의 뛰어난 가창력과 매력적인 무대 매너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경제적 성공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김소연의 성장과정, 활동, 수입현황 및 그녀의 현재 방송 출연비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김소연의 성장 배경과 초기 활동 김소연은 2004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동원중학교와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초이 크리에이티브랩 소속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소연의 경력은 짧지만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녀는 2020년 방송된 트로트의 민족을 통해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김소연의 첫 무대는 그녀의 가수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트로트의 민족에서 그녀는 긴장감 속에서도 숨겨진 열정을 발산하며, 뛰어난 무대 매너와 가창력으로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소연은 이 프로그램에서 2위를 기록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첫 무대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김소연은 저에게 마이크를 잡은 첫 무대입니다. 경험이 전혀 없어서 걱정이 많았어요. 저는 트로트를 전문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이 장르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도전하고 싶었어요. 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진솔한 언급은 그녀의 성실함과 열정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과 광고 수익 김소연의 유튜브 채널은 그녀의 인기를 반영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현재 김소연의 유튜브 채널은 높은 조회수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광고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김소연의 유튜브 채널은 매월 약 6천만원의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콘텐츠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김소연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다양한 콘텐츠가 업로드됩니다. 그녀의 무대 영상, 일상 브이로그, 팬들과의 소통 등을 통해 팬들과의 거리를 더욱 좁히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무대 영상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이는 김소연의 인기와 대중적 인지도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의 성공은 김소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그녀의 경제적 성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의 광고 수익 외에도 다양한 협찬과 광고 계약이 그녀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방송 출연료와 경제적 영향 김소연의 방송 출연료는 그녀의 대중적 인기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소연은 다양한 TV 프로그램 및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며, 각 출연당 약 1,500만 원의 출연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인지도와 방송에서의 기여도를 고려한 결과로, 업계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소연의 출연료는 방송사와 제작진에게 큰 가치를 제공하며, 이는 그녀의 활동을 통해 얻는 수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방송 출연은 항상 높은 퀄리티를 유지하며, 이는 방송사와 팬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소연의 방송 출연료는 그녀의 노력과 재능의 결과물이며, 그녀의 경제적 성공을 입증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출연료는 그녀의 대중적 인지도와 방송에서의 영향력을 반영하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트로트의 민족과 김소연의 활동 김소연은 2020년 트로트의 민족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무대 매너와 가창력으로 인기를 끌었으며, 최종적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김소연의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으며, 이는 그녀의 향후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트로트의 민족은 김소연의 음악적 경로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했습니다. 프로그램 출연 이후, 김소연은 다양한 음악 활동과 방송 출연을 통해 그녀의 인기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음악 중심에서 정식 가수로서 첫 무대를 선보였으며, 이후 트롯 매직 유랑단, 라디오스타, 음악중심 등 다양한 예능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였습니다. 김소연의 첫 번째 데뷔 싱글 포장해주세요와 첫 번째 미니앨범 또또는 그녀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열정을 대중에게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으며, 그녀의 인기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TV조선에 미스트로트 3은 높은 시청률과 화제성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번 시즌의 첫 방송에서는 전국 시청률 16.6%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는 물론, 목요일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도 시청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시즌은 이전 시즌들보다 더욱 치열한 경쟁과 새로운 배틀 시스템을 도입하여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스트로트 3에서는 1대1 서바이벌 방식이 도입되었으며, 김소연은 트로트계의 아이돌 오유진과 맞붙어 돌팔매와 해바라기 꽃을 열창하며, 각자의 가창력과 매력을 뽐냈습니다. 김소연의 무대에 대해 장윤정은 프로가수의 느낌이 난다며 극찬을 했고, 박할리는 김소연은 점점 더 비싸지는 패키지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소연의 활약은 미스트로트 3의 성공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그녀의 무대와 가창력은 프로그램의 인기와 화제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연의 뛰어난 무대 장악력과 무대 매너는 시청자들에게 큰 인상을 주며, 그녀의 팬층을 더욱 넓히고 있습니다. 6월인 참가자들과 판소리계의 인재들 이번 시즌 미스트로트 3회는 어린 참가자들의 뛰어난 무대 장악력과 가창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트로트 신동 부문에서는 11세의 고아인과 비애가 맞붙었으며, 두 참가자 모두 전국 가요제와 노래자랑에서 경력을 쌓아온 베테랑 트로트 신동으로 활약을 펼쳤습니다. 고아인은 도진개진을 부르며 어른들과 견줄만한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였고, 비애는 모정을 부르며 깊은 감정을 담아내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한편, 이번 시즌에도 판소리계의 인재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판소리 장원 출신 노규리와 지혜원이 1대1 서바이벌에서 다시 만났으며, 지혜원은 미스트로트 3회에 집중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자퇴한 사실이 알려져 많은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이와 함께 리듬체조 국가대표 출신 신수지, 유튜버 수빙수, 가수 김현우의 조카, 가수 김호중의 친척 누나 등 유명 인사들의 출연도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러한 출연은 프로그램의 화제성과 인기를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물들이 함께하는 경연은 시청자들에게 더 큰 재미와 감동을 제공합니다. 김소연은 최근 방송 활동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그녀의 향후 계획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소연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과 음악 활동을 통해 그녀의 재능을 계속해서 선보일 계획입니다. 그녀의 음악적 성장과 도전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소연의 향후 활동 계획에는 새로운 앨범 발매와 다양한 콘서트, 팬미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현재 음악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음악적 도전과 실험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녀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습니다.